축사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축사의 신축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에 직접 나섰습니다. 한우의 고장 횡성 이야기인데요. 한우단체의 반발 등을 이유로 의원 발의를 거부했던 군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한우 마리수가 6만여 마리로 인구수를 훌쩍 뛰어넘은 횡성은 축사 확장과 신축으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등 외지인 유입도 늘면서 축사 제한을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계속됐지만 한우 사업을 집중 육성하는 지자체도 군의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제한하고 있고 축사님 반발도 거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직접 조례발의에 나섰습니다. 현재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110m만 띄우면 가능한 축사 신축을 1000제곱미터 미만은 200m, 3000제곱미터 이상은 500m 이상 띄워달라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2,300여 명이 서명했고 유효 서명이 1,800명으로 청구 인수 요건인 유권자의 40분의 1을 넘겨 조례 개정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60일 안에 횡성 군의회에 제출돼 최종 조례 개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축사거리 규제를 강화할지 말지 주거권 개선과 축산업 타격 두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제대로 논의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본인이 소를 키우는 권순근 의장은 한우 관련 단체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있는 한 조례 개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민 전체의 입장이 아닌 이해 당사자인 한우농가 입장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실제 권 의장은 최근 농업회의소 지원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상정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축사 제안 조례는 군민 대부분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상정 거부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